자막 제공 및 자막만 남 legend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참고를 베려 미인감보다는 스터디 일단 워낙 그리피의 여행인인걸 나는 여기 왜 이렇게 나는 여기에 그것만 패스피게 그게 내가 내가 여기 보게 된 이유는 하나 여섯 개 하나 부건이 형이 야 용연아 니가 여기 와서 이거 도와줘 맨 처음에 6층까지 도와줘라 할 때 저는 부건이 형 말이니까 6층까지 도와줄게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6층까지 오면 알면 나는 좋지 않을까 부건이 형도 그렇게 많이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건이 형 또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걸 할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든 됐겠다 이 말을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지 뭐 첫 손짓인데 부해니까요 부해니까요 묻는 거다 묻는 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똑같으니까 원칙이라고 아예 다른 많이 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약간 보상심이 있어요 오늘도 그건 맞아 왜냐면 배에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와 치즈 어 그냥 그랬던데 근데 근데 와 치즈 어 너무 더러운 거 같아 알파니 그래서 이럴 때 나의 해왁 그 구성 그게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